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은 브릭을 화면에 위치시키고 그 위치시킨 브릭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브릭과 브릭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브릭을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브릭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우리가 이쪽 면은 보고 있지만 이 반대쪽이 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아까 보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이 브릭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선을 바꿔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선으로 브릭의 각도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배워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그 방법은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버튼들이 있죠? 이 버튼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반대로 올라가서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시계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브릭을 회전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시선이 바뀌는 것은 브릭의 위치나 브릭의 형태나 브릭과 브릭 간의 결합 상태를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시선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각도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카메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확대, 여기 있는 것은 축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회전하는 화살표는 이렇게 브릭을 두 개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브릭과 브릭을 화면 전체에 담아낼 수 있는 크기로 카메라의 배율,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렇게 변경을 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이것을 클릭하면 이 세 개의 브릭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그렇게 해서 화면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법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무척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위에 보시면 헬프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헬프는 도움말이라는 뜻이죠. 자 헬프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의 설명서가 나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게 보여요. 카메라 컨트롤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자 로테이트 뷰 라고 하는 것 로테이트라는 것은 회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있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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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회전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해서 제어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 바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와 숫자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이 소위 키패드라고 하는 것 있죠. 거기에 있는 숫자 2, 4, 8, 6 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화면을 회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상태에서 제가 제 키보드에 있는 숫자 2키를 누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숫자 2키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제일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8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밑으로 밑에를 볼 수 있고요. 2번 키를 누르면 예 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하고 6번을 누르면 반대로 회전을 합니다. 예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키보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줌을 하고 싶으면 이 더하기와 빼기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해볼게요. 자 더하기를 누르면 확대 빼기를 누르면 축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이 것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싶다면 화면 전체를 브릭 전체를 한 화면에 꽉 채우게 담고 싶다면 숫자 5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를 제거할 수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거나 쭉 내려가 보시면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 단축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축키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험, 그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단축키를 보고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까먹으면 또 해보고 까먹으면 또 해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한해서는 최소한 단축키를 익혀두시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이 컨트롤 더하기 G라고 되어있는 것은 이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이라고 적혀있는 이렇게 적혀있는 이 키와 예 알파벳 G를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G를 누르시면 예, Create Groups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브릭을 여러분이 제어하고 싶으면 이 브릭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브릭을 화면 가운데로 이동을 시킵니다. 예, 실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화면 가운데로 이동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브릭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을 중심으로 이 화면이 변경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대를 하고 싶으면 이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이 돌아가는 것이 이제 휠이라고 부르죠. 자, 휠을 여러분이 움직여 보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방금 우리가 화면 가운데로 이동시킨 브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 휠을 움직이면 각도를 변경하는 변경하면서 확대, 축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버튼이나 키보드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인데요. 키보드에 Shift-SHIFT라고 적혀있는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쯤에 화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브릭이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 Shift-SHIFT를 누르고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화면 가운데로 이 브릭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방법은 사실 브릭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저 브릭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빠르게 이동시킨 다음에 확대 축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자신이 시선을 각도를 변경하고 싶은 이 브릭으로 자신의 시선을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자신이 제어하고자 하는 브릭을 요리조리 살펴보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시선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